안녕하세요. 김태원 매니저입니다. 방금 이지환 아나운서가 저를 좀 약간 매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제까지 1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갑자기 그거를 또 부각을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장 시작 전 아니 장이 아니죠. 지금 종목 편입하기 전에 뭔가 좀 마음이 좀 좋지 그러니까 뭐 기분이 나쁘다 이건 아닌데 뭔가 조금 약간 꺼림직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응원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1등에서 밀려났고요. 지금 3등 됐습니다. 3등 됐고 김용환 매니저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또 큰 수익이 나가지고 2등으로 좀 올라왔지만 사실 이제 저도 더 올라갈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리한 부분들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생쇼에서 편입했던 종목들 크게 빠진 종목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딱 한 종목 제외하고는 크게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다시 또 양도세 완화 이슈나 이런 것들 시장 올라간다면은 목표가 달성한 종목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그게 뭐 제가 하는 그런 매매 방식의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제가 누적 수익이 이번 달 115% 정도 되고요. 뭐 지금 현재 현대 오토웨보가 1차 목표가가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한 125% 이상 수익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1등 수준으로 비슷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김준호 매니저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재밌게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흐름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명이고요. 자 아무튼 오늘 그 리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버버반도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버버반도체는 제가 여러분들 제2의 제주반도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급등한 상황이 아닌 정확하게 이 2차 상승파동의 초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오늘도 15,790원까지 올라가면서 최후가 수익률 74%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지금 매도할 자리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이 추가적인 차익실험 물량들이 이 가격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4,700원 정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조금은 시원은 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하고의 키맞추기다. 그래서 보유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한 이 구간대에 이전에 갭을 띄었던 가격대의 시가 부근인 그날의 저가 부근인 한 12,3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신규 진입은 지금은 약간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현대 오토웨버를 편입을 했었을 때 시장을 끌어올릴만한 사실 이슈는 양도세 완화 이슈 말고는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장 최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사실 이 통화 정책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준 위원들 주요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너무 좀 앞서가고 있다는 경계성 발언들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상승 압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수 상방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국내 증시는 양도세 완화라는 부분들이 다른 국가들하고의 좀 차별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이런 테마들을 우리가 선점을 할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 1월에 있을 CS2024에서 현대차그룹의 SDV 전환과 관련된 발표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로뉴스라고 하잖아요. 이미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 그 일정을 앞두고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DV 관련해서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유일한 계열사인 현대 오토웨버가 시장에 관심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만 8천 원이거든요. 이거 만약 체계되면 아마도 한 10% 이상의 목표 수익률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115%에서 125%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목들 리뷰를 좀 도와드리면 사실 오늘 좀 갈 줄 알았던 종목인데 안 가고 있습니다. 이 TFE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어제 오늘 장전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의 내년 초부터 이르면 납품할 수 있다, 본계약 체결했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현대차, 아니 현대차 아니라 삼성전자, HBM 쪽 밸류체인으로 여길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E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오늘은 시세가 0.6% 약과 부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이거는 그래도 꾸준히 갈아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봤었는데 삼화컨덴서도 제 포트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급등을 했었는데 300원 차이로 좀 체결이 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MNCC 관련된 이슈들도 또 온 디바이스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같이 한번 바라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 아닌 기업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다음 달 1월에 또는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슈 부각될 수 있는 그 일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는 6,190원이고요. 종목명은 뉴프렉스라는 기업입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XR 쪽 관련해가지고 또 부각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우선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기준으로 내년에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마진이 좀 낮은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고 부가 어떻게 보면 마진이 높은 사업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매출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 보다는 수익성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가 애플 비전 프로죠. 비전 프로 관련해서 XR 기기 쪽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내년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의 비전 프로는 이르면 1월 그리고 늦어도 3월 정도에는 공개될 것이다라는 시장에 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런 OLED나 아니면 삼성전자에 관련된 XR 쪽 관련된 이슈도 있으면서 이전에 라운틱이나 아니면 선행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뉴프렉스 같은 이런 기판 쪽 관련된 기업들도 관련된 산업이 XR 기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반사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펄을 본다면 과거에 XR 기기 쪽 관련해서 프리미엄을 받았을 때 펄 보다는 확실히 지금 낮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멀티풀 측면에서도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아직까지 비싸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물론 저점 대비 조금은 올라있다라고는 하지만 주요 기술적 저항들 돌파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블루저밴드도 수렴 됐다가 다시 한번 확대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 가격대에다가 손절가를 좀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추가적인 부분들은 설명은 제가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하락한 종목이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SNS댁이 그 이전에 삼성전자가 EUV 펠리클 쪽과 이건 해가지고 이제 일본 기업만 공급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 나와줘가지고 한번 개파락을 맞으면서 손절가 터치되면서 포트에서는 편출이 됐지만 사실 이외 종목들 보시면 크게 하락한 종목이 사실 없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 제가 이제 누적 수익률 싸움이기 때문에 물론 더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도 우리가 매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잃지 않아야지 반등장을 누릴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1시 이전 수준일 겁니다. 기준일 건데 크게 하락한 거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잃지 않다 보면은 어버버반도체나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그런 기업들 어떻게 보면 저는 얻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잃지 않아야지 얻어 걸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지. 애초에 잃고 시작을 해버리면은 얻어 걸리더라도 수익은 내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판단으로 항상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보시고 기대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차례 볼게요. 그래서 VR, AR 시장 선망 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 올해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었지만 약간 지연됐던 분위기인데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애플이라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부각되면은 이쪽 시장은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 볼게요. 그래서 뉴플렉스 XR 향 매출 추임이 전망을 보시면은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약간은 감소하는 측면 보였지만 내년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인 XR 쪽 관련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플렉스는 아까 또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XR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또 상대적으로 호실적이 전망이 또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실적이 다른 XR 기계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더 나올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피어그룹 대비해가지고 멀티플을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 이 기업이 XR 쪽 관련된 이슈로 부각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때 제가 증권사 리포트 최근에 한번 봤었는데 약 10배 가깝게 거래가 됐었답니다. 근데 지금의 멀티플은 XR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8배 내외로 2하에 갔다가 위로 올랐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XR 쪽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부각받았을 때 그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 대비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멀티플 측면에서도 조금 낮지 않을까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 종목을 오늘 피킹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가는 6,950원이고요. 2차 목표가 7,9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7,950원